네, 나 어른이나 그저 잘 때가 제일 이쁘지. 가만히 있어보자. 어디다 둔 거야. 이렇게 그리다 보면 뭔가가 더 생각날 수도 있어. 그림을 참 잘 그리시네요. 부드러우면서도 단단한 힘이 느껴져요. 행여라도 우리 구원이 찾았다가 나는 그땐 다 끝장 내버릴 테니까 그런 줄 알아. 엄마. 기억이 나. 내 딸. 공은아. 복수 씨. 그림을 잘 그리시네요. 부드러우면서도 단단한 힘이 느껴져요. 왕재국? 그만두지 못하냐? 정말. 해이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